어우 함양박해요 어우 함양박해요 네 아니 설거지 다 한 거야? 뒷처리 서비스 해달라며 아 저희 내일도 이렇게 뒷처리 뒷처리? 설거지는 내 담당이야 아 정말이요? 아 이거 제일 힘든 건데 이거 이제 몇 시간 동안 눌러붙어 어이 안녕하세요 기름이 있는 거여서 엄청 오래 걸리지 이거 뒷처리 서비스 같은 거예요 아 저희도 할라하라다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아 아니 해드리죠 해드리죠 어 이리 갔어? 어 안녕하세요 티처리 서비스 해주는 좀 그릴을 맡기네 아 씨 나 지금 30분째 이거 하나 닦고 있어 와 대박이다 아 설거지에 진심인 편이어서 피아노에 까만 게 안 없어지네 이건 원래 이런 건가? 아 아니 안 없어지는 게 있긴 한데 어 없어져 아 진짜 새 거를 만들어주시네요 네 이 정도면 저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 쟀어 빨리 하하하하하하 파이팅입니다 어 파이팅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깨끗하네 아 설거지 하신 거예요? 어? 설거지 하신 거예요? 선모 이 X가 그릴을 아 진짜로 30분 동안 이거 30분 했어 진짜 그릴 쳐달라 그러는데 와 저도 이거 선모 씨네 거 그래? 갖다 줘 저 이 청소를 야 그릴을 어? 하하하하 나 지금 30분 만에 나타난 거 알지? 네 맞아요 한동안 안 보이시죠 아 하하하하 아 힘들어 하하 보독보독할 거야 감사합니다 와 만족해? 네 어허허허허허허허